내추럴? 안토니는 내추럴이야? 내추럴해 멋있다 아빠도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이발사가 깎기 힘들지 않았어? 그렇겠지 옛날에는 모르는 척 찍어 모르시지 왜 이렇게 많냐? 그렇게 안그래? 이발사가? 아니 나도 모르는 것 같아 옛날에 가면 무신 같았구나 그래 너희는 옛날에 복숭이 머리카락이 안 자라? 아니 옛날처럼 머리카락이 강아지가 안 와서 아유 시원해요 아우치야 멋있네 우리 한국 여자 나갔어 나갔어 그니까 내가